광주 무한공항 통합과 관련해 전남도가 어제 무한광주공항으로 명칭을 바꿔달라는 광주시의 요구를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광주시는 무한광주공항이 아닌 광주 무한공항을 요구했던 만큼 시의 입장을 수용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공항을 둘러싼 시도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기혁 기자입니다. 전남도는 광주시가 요구한 무한광주국제공항 명칭 변경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광주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의식하면서 민간공항 이전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강조공항 국내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무한국제공항으로 통합한다 이런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전남도에 요구했던 통합공항의 명칭은 무한광주공항이 아닌 광주무안공항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달 전남도에 보낸 공문에도 광주무안공항으로 변경함이 통합공항의 발전 의류에 바람직하다는 것이 우리 시의 입장이다 라고 명시돼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광주시민의 43%가 광주무안공항을 원했고 무한광주공항은 14%에 그쳤다는 겁니다. 전남도에 공식 요청한 문서에 그 부분이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전남도가 그걸 수용했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남도는 공항 명칭에 광주를 넣겠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무한 앞에 광주가 들어가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명칭을 두고 광주무안이냐 무한광주냐를 두고 시도의 의견차가 또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